자 2일선 타고 지금 5일선 올라타고 2일선 타고 2일선 갖고 싸우는데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당기적인 싸움만 하세요 강원에 낸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 끝날 때 다 됐슈 자 50% 정의하시고요 이 평선은 2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이 13,950원 13,910원이죠 13,910원을 힘있게 돌파해주면 나머지 다 정리요 나머지 싹 정리하세요 자 손절가는 현재 13,100원인데 12,7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싸우시고요 한 번 더 들어올리면 매도하세요 익절하고 나오세요 자 코어 원테크 코어 윈테크요? 코어 원테크요 자 지금 급등 나왔는데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자 급등이 나와서 단기적인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2일선 2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2일선 28,950원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나아 나노팀 나노림 나노팀이 아니고 나노림 같네요 아 신규 상장인데 자 분봉값 한번 보자고요 자 손절가 26,000원 잡으시고요 26,000원 지금 현재 150원인데 26,000원 잡으시고 다시 30,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죠 30,000원 30,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26,000원 깨지면 도망가세요 제가 30,000원 오면 다시 한번 보내주신다